축하한다 이유지! 너 전교 1등 했다며? 아니야! 거미야! 그거 다 아니야! 그거 다 안 돼 이유지! 어떻게 해! 이유지! 이유지! Jesús 나는 누가 내가 많은 관심을 잃을까 봐 아니라고 부정도 못했어 난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었는데 자동유진이가 내 이름으로 전교 1등을 하는 바람에 내 일생을 갑자기 laは 버렸다 모르겠어 나는 내가 원한 꿈 이게 아닌데 모르겠어 이만 살이 나를 맞히면 나아질까 공부도 못해 핸드폰 없어 나는 주인공의 친구 엑스트라 전교 1등 여자친구 오해일 뿐 네가 생각한 내 모습 내가 지어낸 내 모습 진실을 알게 되나 너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건 내 각자인데 핸드폰 또 성적도 각자인데 각자인 나 내 얼굴 풀리는 일 하나 없고 보기 싫은 나의 모습 내게 진작은 없어 너는 이런 내 기분 알까 이건 내 각자인데 핸드폰 또 성적도 각자인데 각자인 나 어릴 상자인지 너는 왜 안 나와 이렇게 잘생겼어 고춧가루